랩을 한지 벌써 10년이나 흘렀는데 랩은 왜 이렇게 못하나 앨범은 1 곱게나 내내 와 쩌는 듯한 발매 횟수 드렉리스트 만 70들 돈 좀 보는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 난 좀 짱인가 달콤한 현상에 쩔어 웃는 것도 의욕이 속구초 M.I.C를 잡는 것도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 확 말끔하게 사라져 1초도 안 돼 진공청소기가 통장을 빨아들여 내 뱃속에 담배 용기만 가득 찔러워 먹은 것도 없는데 가스만 나와 음악하면 배고프대 정답입니다 호우 호우 나를 봤세 나이 먹은 늙은 래퍼 인생 내가 어디 다닐 땐 아무도 몰라 왜 낡고 묻지는 마 호우 호우 나를 봤세 나이 먹은 늙은 래퍼 인생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지는 마 왜 나 또 아직 모르니까 나 얼굴에 자신 없어 그래 여자 모델 썼다 그렇다고 박명목에 R&P 언니는 좀 아니잖아 그 사진 타마라는 나 불렀어 서른다섯 먹은 R&P 피처링은 맡겼는데 펑크 났어 우리들이 아이돌 그룹의 도전 짱을 내밀어 아 모르겠군 아무도 모르게 앨범을 발매하세 혹시 신비제이 컨셉 어? 미세 아닙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마케팅할 엄두가 나질 않네요 드디어 R&P가 미쳤네 들으면 불쌍한 노래만 하더니 갑자기 웃긴 노래를 하고 그래 아닌데 나 지금 엄청 슬픈데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 노래 참 슬픈건데 어디 있어 들려오는 소리 R&P가 뭐야 R&P 못하여? 헐 안아 호우 호우 나를 봤세 나이 먹은 늙은 래퍼 인생 내가 어디 다닐땐 아무도 몰라 왜 내 고 묻지는 마 세 호우 호우 나를 봤세 나이 먹은 늙은 래퍼 인생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지는 마 왜 나도 아직 모르니까 자 다시 배에 힘을 주고 폭식 고읍으로 우렁찬 소리를 힘껏 내질러 내 속에 담긴 울분을 도시에 외쳐봐 나 R&P 예약해 뭐 warum 왜 돈 과 빅 빅 감사합니다.